짠 모닝 형님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추천이랑 좋아요 구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9시 30분 경제지표 발표라고요?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길이 곧 법이에요 오늘 클라스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진짜로 내가 누군지 내가 오늘 강대 방송인지 진짜 시부레 금융 방송인지 오늘 판결 나는 방송이에요 오늘 돈 먹다면요 제가 강대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방송 최초로 일단 가볍게 6개 투입 독립밥 10개 10개는 조금만 더 보고 추매할게요 자꾸야 오늘 여자한테 텔 가자고 하겠다가 까였냐 오늘 눈빛이 너무 강너프하네 야 형님들 죄송한데요 제가 여자한테 텔 가자고 하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웬만한 연예인급 알림 이상은 다 수락해요 형님들이 저를 방송에서 보시니까 존빠 취급하시는데 추천 정권우에요 저도 웬만한 남자들 사이에서 거의 상타치에요 퇴! 자꾸야 기뉴다 사람의 공지 시조세 추천 좀 해주면 안 되냐? 아... 우리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? 우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터 와가지고 방송 켰는데 저기요 총 그만 좀 쏘시고요 저 이거 방송 들어와서 추천 한번만 눌러줄 수 있어요? 너 바로 씹을 해 총살이에요 너 옆에 있었으면 아 맞잖아요 형님들 넌 전쟁 나면 아군 5인 사격 할 것 같은 진짜 형님들과 나와의 차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지히 이렇게 숨어서 바로 이렇게 진짜 쏴요 탕탕탕탕탕탕 하면 쏴요 근데 형님들 탕탕 탕탕탕 탕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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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it 이게 형님들과 저와의 차이예요 전 진짜 야수예요 형님들 저는 그따구로 안 쏴 내가 이 순간이 있더라고 저는 진짜 딱 명중할 거예요 진짜로 어? 야 형님들 나 지금 공기빨 오늘 25개까지 가도 될까요? 오늘은 승부 보고 싶어요 이거 담보 가면 10분에 오우질 않아 야 지금 타이밍이다 씨발 야 형님들 공기빨 25개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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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그냥 소주 3병 먹고 한 3일 기절해 있으면은 이거 피트 30K다 인정? 반박식 뭐 가지 540톤 돌아간 흑두루미 새끼들 인정? 이거나 먹어? 시발러만! 와 근데 나 진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? 나스닥 올라갈 땐 똑같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시브레 떨어질 땐 같이 잘 떨어져 아 너무 싫어 진짜 과거에 너가 했던 매매들을 생각해봐 네이버 사다리 가지아 도전 1번 아 숑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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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숑맞아요 아니 숑맞아? 아니 잠깐만요 나 롱 잡았는데 마지막 도전 2번 진짜 찐막 우판삼성 도전 2번 롱 나올 때까지 무한 사다리 롱 나올 때까지 무한 사다리 롱 나올 때까지 무한 사다리 7판 3석 도전 1번 아 씨발 그만하자 야 이거 사다리도 씨발 50% 확률 맞냐? 씨발 이거 진짜로?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돼? 아니 씨발 50% 확률인데 아니 씨발 진짜 1배 타임 야 형님들 저 오늘 승부 볼 테니깐요 오늘 나 이거 3시까지 할게요 방송 나 진짜 이거 배달 올 때까지만 좀만 누워 있어도 될까요? 아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? 배달 올 때까지만 좀만 누워 있을게요 진짜 1시간 뒤 잡고야 추매하자 지금 품매도 해가지고 추매할 돈은 없어 이거 탈 수 있는 돈은 다 따가지고 오 아 이거 잠깐만요 아우 실패했고 술이 취했나? 차트가 잘못 보이는 거 같은데 아우 잠깐만요 어우 씨발 술이 좀 제대로 취한 거 같은데 잘가라 아이씨 아 잠깐만요 씨발 청산과 씨발 야 청산과 청산과 30%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결전의 날을 갖자 펜위 펜위 오늘 돈 먹다면요 제가 강대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방송 최초로 오늘 돈 먹다면요 제가 강대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방송 최초로 은öst 아 태풍 아 미미미 돌아다니